밥을, 혜지를 배우고 싶어요? 무슨 셰프 같아요, 셰프! 왔어요, 자기? 어, 네? 네? 왜요? 들어가지 말자. 우리 결혼했어요. 사심 가져다 마야지. 저도요. 이 오밤중에 남으로 주막. 혜지 뭐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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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먼저 씻을 때. 아. 들어오면 안 된다? 어머나! 어떻게 하지 말이야? 하하하하. 보일러? 나와! 지금! 아, 어떡하지? 첫날밤인데 어쩌죠? 어, 근데 침대가 하나야. 이거 선을 토대로... 첫날밤을 위하여. 하하하하. 하나, 둘, 셋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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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티켓을 만들어서 공항으로 마중 나갈 거야. 마지막 한 마디. 사랑해. 아, 나 지금 못 하겠어. 우수양이는 제가 아직 1분에 있는 줄 알 거예요. 서프라이즈 한 하루를 선물해주고 싶어서 배달 왔습니다. 어? 진짜요? 아, 뭐가 뭐? 아직 하나 남았는데? 키스. 아, 잠시만요. 아, 진짜 몰랐어. 진짜 너무 좋았어. 제 입술을... 아, 여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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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목을 걸어요? 아, 여긴? 발목을 걸어요? 발목을 걸어요? 아, 너무 아프다. 장설기는 왜? 애 때문에? 아니, 나는... 근데... 동요기 뭐야? 동요기 뭐야?